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를 문화예술의 해로 지정한 청양군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3개 분야 21개 사업에 18억 원 이상을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청양군 이명자 문화예술팀장을 전화한 길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청 문화예술팀장 이명자입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양군이 올해를 문화예술의 해로 지정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문화와 예술은 국민의 일상 속 힐링과 행복지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다양성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군은 올해 청양형 문화예술진흥을 목표로 현장에 부합하는 맞춤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에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세계 분야 21개 사업에 18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일상 속 힐링, 문화예술로 행복한 청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문화예술 향유 기계 확대와 각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향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군은 우선 주민주도 문화예술 풍토조성에 집중하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합창 경연대회와 연극제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행사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디지털 약차를 위해서는 현수막, 팜플릿 등을 활용해 문화정보를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문화예술팀 이명자 팀장이었습니다.